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단타소장 전문가입니다 자 우리가 주식이라는 거를 투자를 할 때 보통 당연히 어떤 미래에 대한 걸로 미리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앞으로 이렇게 좋아질 것이고 앞으로 이것을 해냈을 때 기업의 가치가 얼만큼 재평가 받을 것이고 주가의 차익시세는 얼마만큼 또 그쵸 우리가 시세를 좀 노릴 수가 있을 것이고 배당금도 노릴 수가 있을 것이고 기타 등등 자 아무튼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는 관점이 뭐 대부분 뭐 미세하게는 다를지는 모르겠지만 최종적인 목표는 투자에 대한 배당이 됐든 주가 차익이 됐든 추가적인 이런 수익에 대한 목표는 뭐 모두가 다 같은 그렇죠 같은 목표를 갖고 주식을 임하게 됩니다 자 일단은 우리 최근에 이제 정의선 회장 체제로 새롭게 출범을 한 만큼 이번에 이제 어떤 전반적으로 또 세대교체가 좀 한번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내용도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연말 인사랑 같이 또 내년에 유럽 시장을 조금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볼 만한 이런 전략 새로운 모델들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 가질 건데요 사실 뭐 이 한 영상에다가 현대차에 대한 기업 분석을 전부 다 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제가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그날 또 어떤 이슈나 이벤트가 있으면 계속해서 브리핑을 드리고 있으니까 자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두시면 제가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또 지루하지 않게 그리고 또 즐겁게 투자를 하실 수 있도록 여러가지 정보와 소식들을 꾸준하게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현대차 일봉차트입니다 밸류관층 업그레이드 되고 나서부터 대략적으로 10만원 중후반대의 시세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 현대차의 정의선 회장 체제로 새롭게 출범을 한 이후에 첫 인사죠 그래서 첫 인사인 만큼 세대교체가 좀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관측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일부 또 부회장과 계열사 최고 경영자가 교체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대규모 승진이나 대규모 승진 관련된 인사는 없을 것이란 전망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젊고 유능한 외부 인재들을 그동안 끌고 왔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약간 정의선 회장 스타일상 좀 파격적인 어떤 발탁 인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 재계 관계자가요 2년 전에 정 회장이 수석 부회장으로 승진한 직후에도 세대교체에 대한 그런 인사가 일부 이루어져 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달에는 또 회장직을 맡은 직후에 이루어지는 인사라서 상징성이 좀 크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 밖의 또 이제 다른 우리 국내 대기업들도 이번에 계속해서 또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사실 저 같아도 그래요 제가 CEO여도 그럴 것 같아요 유능한 사람이면 진짜 유능한 사람이면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죠 뭐 군대만 갔다 오면 된 거 아닙니까 남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여자면 뭐 하다못해 진짜 아이디어가 너무 좋고 하더라도 뭐 고등학생이면 어떻고 솔직히 뭐 그럴 리는 거의 없긴 하겠지만 막말로 진짜 우리 회사에 너무 혁신적이고 진짜 뜻이 잘 맞고 유능한 인재다라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도 아낌없이 뭐 이렇게 많은 걸 줄 것 같습니다 자리가 됐든 뭐 금전적인 부분이 됐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건 어쨌든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그런 자리를 올라갈 만한 좋은 어떤 마땅한 혜택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내년에 이제 유럽에서 이런 전략형 소형 SUV를 또 출시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쪽 남서부 쪽에 그런 도시의 영감을 좀 받아가지고 바이온 바이온 약간 요즘 그 젊은층의 그것처럼 바이오 약간 이런 것처럼 그렇죠 바이온이라는 이름입니다 바이온이라는 이름인데요 이 바이온이라는 이름으로 유럽의 이런 전략 어떤 모델이 출시가 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 바이온 같은 경우에는 그 코나랑 투싼 넥소 산타페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는 그 현대차의 유럽 SUV 라인업에다가 엔트리 모델로 또 추가적으로 합류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바이온이라는 게요 명칭이 어떤 의미가 있냐라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서부 도시 쪽에 바이온이라고 했어요 바이온 이가 중간에 빠진 바이온 그래서 이 바이온에서 영감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온 이렇게 이름을 좀 정하게 됐고 유럽 시장에 특화된 모델인 만큼 현지인들에게 굉장히 또 친숙한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이름을 좀 결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뭐 코나 투싼 산타페 넥소 이런 것처럼 현대차의 다른 주력 모델들도 지명을 활용한 그런 명칭들을 좀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어쨌든 이 바이온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의 대표 세단인 i20와 또 소형 SUV 코나의 중간 역할을 좀 맡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이즈별로 규격별로 또 다양한 모델들을 출시를 하다 보니까 또 각자 선호하는 그게 좀 다르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그래요 저는 우리 브랩 회원님들 아시겠지만 제 키가 신발 안 신었을 때 기준으로 188.8을 마지막에 딱 측정했을 때 키였어요 188 정도 8, 9 뭐 이렇게 되는데 사실 저도 차를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억지로 SUV 차량을 탔죠 시야도 그렇고 몸이 좀 편해야 되니까 근데 이번에 최근에 제가 이제 독일차를 구입을 했는데 이번에 그냥 일반 승용차로 구입을 했어요 약간 반 들어 누워서 타는데 저는 사실 차가 제가 그 신형 아반떼도 타봤거든요 저는 사실 준중형도 좋아요 그냥 몸에 딱 붙는 느낌이고 뭔가 진짜 내가 뭐 이렇게 움직임에 있어서 뭘 차를 몰고 있다 이런 느낌 말고 그냥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내 몸에 딱 붙어있는 것 같은?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막 어디 좁은 길을 가거나 이럴 때도 뭐 이렇게 부딪히나 부딪히나 이렇게 막 고개 뺏쭉 내밀어서 보고 이런 거 좀 싫더라구요 물론 초보 운전 같긴 하지만 저 초보 운전은 아닙니다 운전을 10년 이상 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기스라는 것도 한 번도 낸 적이 없고 보험 처리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완전 클린한 무사고 네 뭐 잠시 있을 때는 얘기지만 그래서 약간 이런 준중형 차가 아반떼를 탔을 때 물론 저한테는 안 맞긴 하지만 거의 진짜 그것도 들어 누워서 샀는데 그때 딱 타봤을 때도 새로 나왔을 때 한번 타봤거든요 어우 어우 뭔가 이거 내 몸에 딱 붙는다 아 좋다 약간 우리 침대도 매트도 내 몸에 맞는 침대 뭐면서 에잇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물론 이제 현대차 국산차를 타고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참 현대차 브리핑을 하고 있는 게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뭐 저도 다양한 차를 좀 타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나름 현기차 다 타보고 수입차를 타는 거예요 수입차를 먼저 타본 게 아니라 이제 수입차에 대한 감성을 또 느껴보기 위해서 아무튼 뭐 그런 거고요 자 일단은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차가 오히려 나는 좀 선호를 하는데 다만 내 몸에 신체 사이즈에 맞지 않아서 못 타고 있다 약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라인업을 구축해놓으면 이제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구매자에게 어떤 선택권이 부여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일 것 같고 아무래도 차가 또 신규 모델들이라든지 살짝 페이스리프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생각보다 주기가 빠르잖아요 우리가 차를 한번 바꾸는 시기보다 상대적으로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또 자꾸 차를 바꾸고 싶으면 막 충동이 생기죠 저도 사실 휴대폰 차 이런 거 오래 안 가져가는 편이거든요 휴대폰도 보통 1년에 한번 1년도 못 쓰는 것 같은데 그렇게 좀 자주 바꾸는 편이고 왜냐하면 아 신규 모델들이 자꾸 나오잖아요 자꾸 써보고 싶게 안 그래요? 차도 마찬가지예요 차도 막 금방금방 질려서 좀 자주 바꾸는 편이고 이래가지고 이게 사실 좋은 건 아닌데 많이 벌고 많이 씁시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 우리는 건전하게 벌고 건전하게 소비를 하고 그런 진짜 국가 경제에 이바지를 하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참하시나요? 동참하시고 공감하신다면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십시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꾸 쓸데없는 얘기로 가요 오늘 주말이니까 여러분들 우리 좀 그냥 편하게 소통하는 식으로 합시다 제가 영상을 항상 녹화를 할 때는 대본이 없어요 대본이 없기 때문에 가끔은 진짜 정리정돈이 안 된 말들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라이브 오면 이런 이야기 많이 해요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많이 하는데 아무튼 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마다 수익을 내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회원님들한테도 오늘 번 돈은 나가서 다 써라 근데 사실 또 코로나 때문에 지금 또 못 나가게 생겨가지고 그러면 그냥 돈 쌓아둬라 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좀 돌아다니는 건 자제를 해야 되지만 금요일날 좀 수익을 내면은 아 나가서 좀 돈 좀 쓰고 경기를 좀 건전하게 부양시켜보자 우리는 우리라도 좀 그렇게 건전한 소비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뭐 어제 백화점 가가지고 또 옷도 뭐 몇십만 원씩 사긴 샀습니다 뭐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서 근데 어제 백화점 갔는데 여러분들 와 진짜 사람이 없더라고요 와 푸드코트에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요 그 많은 가게에서 다 직원들 놀고 있고 아 진짜 상황이 심각하구나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뭐 저는 사실 그냥 몇 벌 사러 또 갔다 왔는데 쇼핑도 오래 하는 편도 아니고 딱 필요한 거 어 이거다 하면 그냥 저는 바로 구입을 하는 편이에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 영상 꾸준하게 시청하시고 또 좋은 성과 있으시면은 많이 벌고 또 많이 써서 우리나라 경제를 좀 건전하게 부양시켜 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지금 매매를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시는 분들 아 좋습니다 우리 같이 돈 벌어서 좀 같이 써보자고요 그러신 분들 자 깨알 또 광고를 하나 해야죠 저도 영업쟁이기 때문에 영업을 또 안 하고 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도 건전하게 좀 돈을 같이 좀 벌어보겠다 하시는 분들 이번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죠 선착순 100분이기 때문에 이게 홈쇼핑처럼 여러분들한테 그런 장난치기 위한 그런 건 아니고요 뭐 그렇다고 홈쇼핑이 장난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단순하게 막 빨리빨리 뭔가 이렇게 막 마음을 심리를 자극하기 위해서 어 이렇게 100분이다 이게 아니고요 정말 100명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런 부분들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장난하듯이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차 당시에는 이제 한 4일 5일 만에 끝나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뭐 이번 달 안에는 다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이제 28일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뭐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다 하시는 분들 이번 기회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루에 뭐 식사 한 끼 정도 어 그 정도 아니면 혹은 내가 커피 한 잔 좀 덜 먹어보겠다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또 우리가 같이 어 커피값 아껴가지고 또 좋은 어떤 성과를 만들고 또 건전한 소비를 하고 아우 생각만 해도 너무 좋다 그쵸? 어제 쇼핑하는데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우리 돈을 구애받지 않고 사는 게 다 목표잖아요 그쵸? 주식을 꾸준하게 공부하시고 어 또 저랑 함께 하시면 그런 날들이 오게끔 제가 또 열심히 앞장서서 여러분들의 길을 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어쨌든 앞으로 우리가 현대차 같은 경우에 어 이제 어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혹은 수소연료전지시스템 쪽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또 이제 해외시장으로서 연료전지시스템도 4개 정도를 스위스인가요? 납품을 또 했었고 또 저기 뭐죠? 수소트럭도 지금 뭐 일부 국가에 몇 대씩 좀 납품을 해서 테스트 거치고 뭐 이렇게 해서 또 상용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글로벌적으로 너무 좋아요 우리나라 내수시장만 볼 게 아니라 이런 해외시장에서도 굉장히 지금 전략적으로 잘하고 있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SUV 차량의 시장 그러니까 자동차 전체 판매량 중에 SUV 차량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커요 한 60-70%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번에 GV80이 작년에 제네시스 전체 전체 작년에 제네시스 모델들 전체 판매량이 한 2만 몇 대 정도가 되는데 이번에 GV80 한 대만 사전 예약만 해서 그걸 다 제꼈습니다 GV80 한 대만 작년에 제네시스의 전체 판매량 대수를 단 사전 계약만으로도 제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제네시스와 또 SUV 차량들이 자동차 기업에서 완성차 기업에서는 마진율이 좀 높아요 지금은 코나 유럽에서 한 대 팔아봐야 500만은 손해예요 뭐 물론 좀 뭐 환율이나 여러 가지 변동이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기존의 내연기관 차들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굉장히 마진이 많이 남거나 이익의 개선도가 좀 높은 모델들인데 어쨌든 이번에 또 제네시스의 GV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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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도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으면서 또 우리 현대차의 실적적인 부분들도 충분히 개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우리 3분기에 충당금 반영된 거는 사실 우리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죠 단순하게 어? 한 번 이렇게 적자를 찍었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지나오는 과정 중에 아 이때는 충당금이 반영이 돼서 이랬던 거야 이런 과정은 여러분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어차피 지금 다 반영됐어요 이 짧은 시간 내에 반영이 다 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도 우리 부야표님들 개파락 이후에 장대 한 번 만들 때 한 16만원 좀 16만원 정도에서 찍고 바로 올라오는 거 확인하고 16만원에서 또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었어요 그러고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약간 중장기 관점이고 최근에 슬금슬금 올라와준 부분들이 다시 한 번 정배열로 전환을 지금 시도를 해서 정배열 초입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우리가 가져가 볼 종목이니까 여러분들도 비중관리만 좀 잘 하시면서 그대로 좀 보유를 하고 약간 중장기 관점으로 쭉 가져가 보면 좋을 종목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립니다 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또 반대로 리스크적인 부분이 언제든지 노출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새로운 악재가 생겨서 만약에 급락이 나온다 하면요 그때는 이제 기술적으로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지금 어차피 우리가 수익권이죠 그럼 수익권을 다 반납하고 예를 들어 손실을 좀 보게 됐더라도 그 순간에 그 악재가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자를 건 빨리빨리 잘라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시젠 같은 경우죠 시젠 같은 경우에도 우리 부야표현님들은 이날 절반을 일단 1차적으로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날 전략 매도를 했어요 사실 이때 당시에는 조금 판단이 좀 흐리긴 했었죠 굉장히 또 우리가 거의 주력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근데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주력 종목이어도 변수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변수인데도 시장에서 평가를 하는 게 어때요 굉장히 살벌하고 냉정하게 평가를 하죠 그러면은 조치를 안 하고 대응을 안 하고 그냥 막연하게 핑계만 될 필요는 없는 거죠 지금 막 아 뭐 시젠이 앞으로 그래도 뭐 진단키트 수요가 어떻고 어떻고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이럴 때는 기술적으로 냉정하게 단가적으로 시세적으로 판단을 빠르게 해서 일단 아닌 건 아닌 거고 아닌 건 아닌 거고 일단 자를 건 잘라내고 다시 또 뭔가 대응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가 손실을 뭐 한 적은 분들은 한 6, 7% 때 조금 손실이 컸다 하면 10에서 한 11, 12 뭐 이 정도까지도 손실을 봤어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근데 물론 적지 않은 손실이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비중관리만 잘 돼 있으면 저 10% 때 초반 저 정도의 어떤 손실률 충분히 복구는 가능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우리가 막연하게 물려서 지금 이 기간 동안에도 수익을 얼마나 많이 챙겼는데 그러면 이거를 또 이 단가까지 내가 매수한 단가까지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물론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반등의 여지가 없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잘라내고 다시 잡아서 올라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가지 제가 유튜브에서 추천드린 종목들도 최근에 성과가 좋잖아요 생코 뭐 이틀만 하더라도 지금 최근에 이틀만 하더라도 거의 50%가 올라갔는데 그러면서 경동제약 만원에 가깝게 매수하라 했더니 지금 1850원인데 오늘 시간의 상한가 같습니다 그렇죠? 또 치료제 쪽으로 좋은 이슈가 떠서 시간의 상한가 같죠 이런 거 이런 것들 어쨌든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수익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종근당 같은 거 지금 바닥 다 다지고 올라가잖아요 여기서부터 그렇죠? 이런 종목들도 우리가 수익을 챙겨오고 있고 시간 내로 잠깐 4.8%까지 급등을 보유했었어요 거래가 좀 상대적으로 없어서 조정받았는데 어쨌든 보유하고 있으니까 아직 업사이도 또 열려있고 N자형 파동만 노려도 좋은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충분히 복구가 가능해요 그래서 다소 좀 10%까지 우리가 마이너스 10% 초반까지 가져갈 만큼은 아니었는데 다소 판단이 좀 늦었던 부분은 있지만 빠르게 인정할 거 인정하고 또 새롭게 복구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또 힘을 보태서 우리가 하나씩 헤쳐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어차피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대응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가지 좋은 종목들로 수익 꾸준하게 챙겨가고 있고요 그래서 단타는 단타대로 또 SK바이오편 같은 것들도 지금 벌써 10%대권으로 접어들었고 대주전자재료도 수익 이상으로 가져오시는 분들 PI 첨단 소재 그쵸? 종목은 많아요 종목은 좋은 종목 많으니까 그 상황에 맞게끔 변수가 생기면 변수가 생긴대로 대응을 해야죠 삼성 엔지니어링 이거 보세요 이거 가지고만 지금 벌써 5,700만원 수익 보셨다고 5,700만원을 한 종목으로 수익을 보신 거면 야 이게 와 참 한 대기업 한 대리 과장 정도의 연봉 되나요? 그 정도 되나요? 제가 대기업은 안 다녀와서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래서 중소기업에서는 꽤 높은 분들의 한 차장급 연봉 되지 않나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주식이 이렇게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아닌 건 또 잘라낼 거 잘라내고 또 충분히 우리가 집중해서 하면은 충분히 좋은 성과 있으니까 그쵸? 생코도 33% 수익 보시고 대응 11%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이렇게 100단위 수익을 매일 보고 계세요 금액만 딱 올려주세요 여러가지 뭐 주절할 것도 없다 당신 때문에 돈 벌었다고 해서 이렇게 올려주세요 하루에 막 100만원 이상씩 벌었다고 올려주십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꾸준하게 이제 여러가지 종목들을 잘 정리를 해서 정리정돈을 해가지고 보유를 하고 계시죠 현대차 벌써 78%대 삼성전자 23%대 SK바이오팜 14%대 삼성엔지니어링 22%대 그쵸? 시장이 양호하니까 잘 잡아두니까 계좌가 다 이렇잖아요 그쵸? 이런 회원님들이 한두 분이 아니라고요 한두 분이 이것도 보세요 계좌가 얼마나 정리정돈이 잘 돼있어요 그쵸? 제가 이런걸 바라는거에요 이게 지금 다 파란불일지언정 좋은 기업으로 자기 자신의 기준에 맞게끔 계좌를 관리하고 있다는거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내용인거고 칭찬해드리고 싶은거에요 최근에 셀트리온쪽 그쵸? 또 이렇게 나오고 있죠 시세 바이오팜 이렇게 암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저도 굉장히 뿌듯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또 여러가지 또 개별적으로 기술적인거라든지 또 기본적인 분석에 있어서 반드시 또 필요한 것들 초보 입문자분들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들도 제가 또 다 준비를 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자료들도 오시면 다 받아가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현대차 뭐 보유 의견은 그대로 당연하죠 그래서 그대로 좀 보유를 해주시구요 우리가 좀 멀리 봐야 되는 종목이니까 그 여러분들이 혹시나 너무 많은 비중을 들고 계신다라고 하시면 비중관리를 좀 해주세요 나중에 추가적으로 조종이 나오면 거기서 더 담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주가는 항상 스트레이트로만 가지 않아요 등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그런 또 다른 하락이 왔을 때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비중관리만 좀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추천주를 좀 공유를 해드리면 사실 CU 메디카를 2800원 이하에서 잡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종목은 또 벌써 갔죠 그러면서 우리가 수익 실현을 지금 해버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BC월드제약 아직 남아있습니다 BC월드제약을 21,500원 부근 부근에서 편입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똑같아요 21,500원 부근에서 자 21,500원 부근에서 편입하시고 20,700원 부근에서 손절가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미래에서 벤처투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벌써 우리가 수익을 다 실현하고 있죠 그래서 딱 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전일 저가가 4,205원 시장이 좀 괜찮다 싶으면 얼마? 4,000원에서 4,100원 기준에서 플러스 100원 정도 생각해라 설마 뭐 5원 가지고 매수가 안 왔다고 그렇게 좀 초보적인 발언을 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센스 발휘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래서 이 종목도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업사이드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추천주들도 꾸준하게 여러분들 메모를 하시면서 혹은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코멘트들 같이 메모를 하시면서 여러분들 소액으로라도 연습을 좀 해보는 시간들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무료방은 없기 때문에 왜냐면 무료방에다가 여러가지 신경쓰고 무료방에 시간 투자를 할 것들을 저는 이제 유료 회원님들 VIP 회원님들께 더 신경쓰고 정성을 드리는 거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데에 에너지를 낭비하기 쉽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 제가 일방적인 소통을 해서 유튜브로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는 게 좀 더 서로가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저는 VIP 회원님들 거예요 저 자신은 VIP 회원님들 겁니다 제가 멘탈을 잘 잡고 제가 또 여러가지 시간을 좀 잘 쪼개고 건강관리하고 이렇게 해야 저를 따르는 수백 명의 회원님들이 또 좋은 성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도 잘 알고 있고 책임감과 사명감을 안고 열심히 또 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벤트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또 더욱더 좀 한번 집중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시간 지나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사실 이번 달을 넘기지는 않을 거 같아요 선착순 100분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 꼭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입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주말이어도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주말에 또 여러가지 교육 자료들을 주말에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오시면 또 이런 것들도 다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단타 소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자 자 감사합니다.